화이트 구스를 우리 고객님들이 100% 만나보시는 거고요. 오리털과 거위털만 해도 가격이 3배 차이가 나는데 이 몸판 안쪽에 모두 다 화이트 구스가 들어가면서 이 화이트 구스가 혹시나 젖을까 기능성까지 발수 기능성 되어 있어요. 가을빛 내릴 때 탈탈 털어내면 되는 발수 기능성, 바람 막아주는 방풍 기능성, 심지어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다운프루프 가공까지 되어 있습니다. 대단하죠. 그 귀한 화이트 구스 빠져나올까 다운프루프 가공까지 다 칸다운 방법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쏠리지 않고요. 사실은 이 구스코트를 많은 분들이 루이바셋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. 어? 요즘에 보니까 이런 구스코트들 보니 팔까지 모두 다 이렇게 절개가 나눠져 있어서 어머 진짜 어디 모임 한 번 나가려고 했더니 뭔가 선뜻 손이 안 가는 옷들이 많았던 거죠. 왜냐하면 약간 스포티한 느낌들이 많았거든요. 그런데 정말 상품평에 여리면 아홉 분이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이 구스코트는 고급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세요. 그 이유가 팔 있는 부분이 지금 우일로 들어가 있어요. 우유 소재 합류도 있죠.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하죠. 심지어 여기에 신축성까지 가지고 있죠. 너무 좋죠. 왜냐하면 몸판에 있는 소재들은 당연히 늘어나지 않는 소재입니다.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지퍼를 올렸을 때 여기까지 아예 다 이 똑같은 소재로 들어가면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 고객님들이 입어보시고 너무 편한데 고급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. 지금 저는 진짜 귀한 컬러인데요. 아우터에서 이런 퍼프를 진짜 쉽게 못 보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건 진짜 많이 안 보여드려도 정말 주문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냥 안쪽에 깨끗하게 입거나 올블랙을 입으시거나 올그레이를 입으시거나 퍼플 색상 어떤지 일단 한번 보세요. 퍼플도 몸판은 화이트 구스에 약간 그 스포티한 절개 느낌으로 들어가고 니트가 같이 들어가니까 정말 느낌이 좀 확연히 다르죠. 그리고 허리선 살짝 위쪽으로 잡아서 지퍼를 안 올렸는데도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. 여성용은 제가 오늘 화이트 바지를 좀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었던 게 길이가 정말 깁니다. 최근에 아마 이런 구스 방송들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길이가 정말 이렇게 짧아요. 이건 사실은 이너로밖에 입기가 좀 힘들어요. 아주 짧습니다. 시즌도. 근데 저희는 아예 엉덩이를 충분히 가려주는 길이감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정말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. 그리고 이런 퍼플은 정말로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보실 수 없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장만해 두시잖아요. 어떤 구스들은 물론 따뜻하고 가벼워서 너무 좋긴 한데 정말 집 앞에 나가거나 어디 모이면 절대 못 갈 옷들이 있어요. 근데 이 구스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안에 저처럼 약간 정장 슬랙스 같은 거 입으신 다음에 이거 입으시면 정말 좋은 자리에 가셔도 괜찮은 구스코트예요. 이게 지금 오늘 56,000원 대 방송사상 최저가 찬스.